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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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돌아오는 게 너무 신기해. 재밌더라고요, 이거 손맛있어. 이거 배울 줄이야. 어? 어? 무조건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아버렸어. 나, 나가버렸어. 바이바이. 나, 나가버렸어. 나 좀 못할 것 같은데. 좀 무섭다, 형. 오! 그래도 5개 같네요. 잘했어. 형, 우리 이제 배틀하자, 배틀. 배틀? 뭐 하나 내기해야지, 누가 더 잘했는지. 뭐 할래? 배틀 뭐? 걸어? 번지점프 뛰기. 아, 번지점프 어차피 뛰어야 되잖아. 아, 나 너무 하기 싫어서 그래, 진짜. 그럼 오늘 맥주값 내기하자. 맥주값? 어. 하... 번지 두 번에 맥주값 더블로 가! 야, 번지 두 번 세다. 고! 내가 먼저. 진윤아. 어차피 네가 져. 해봐, 해봐. 이 악문 사람이 진다. 해봐. 세상에 엄청난 반전은 존재하지 않아. 엄청난 반전은 없다. 진윤아, 맥주는 돌아오는 거야! 맥주가 왜 돌아와? 어떻게 왔어요? 넘어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돌아와. 넘어갔어. 아잉? 안 돌아왔어. 불안한데요. 잘했는데. 혁수. 나 괜찮았었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됐지? 한 번 잡았다. 한 번 잡았어? 오케이. 야, 해골이기 없기. 너 첫판부터 밑장 빼기냐? 서늘하다. 자, 깨끗하게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번지. 번지는 권혁수가 뛰었고. 아, 저거 문세윤 씨가 해야 되니까. 진짜 잘하더라. 내려간다, 내려간다. 심장도 내려가냐? 세상에 엄청난 반전은 존재하지 않아. 너무 하기 싫어서 그래, 진짜. 번지 무섭죠? 자, 하나, 둘, 셋. 번지.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 기분이 이상해. 진짜 잘했다. 됐다. 왔다, 왔다. 됐다. 왔다, 왔다, 왔다. 와우! 와우! 잡겠다, 잡겠어. 우와! 완벽했어. 연습 때는 제가 잘했어요. 두 번, 두 번, 두 번. 번지 두 번, 번지 두 번. 야, 잠깐만. 야, 얘를 날려버리고. 번지 두 번, 번지 두 번. 아, 진짜. 이거 승부 조작 아닙니까? 아니야. 승부 조작은 온호 이후에 끝났어. 거짓말 승리는 박수 받지 못할 것이다. 아, 너 진짜 많이 받았다. 아, 형. 고맙습니다. 오늘은 costumes 부분을 뽑아가를 될 것이다.